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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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욱! 아아, 쭈욱! 장난감이 되었어요 야, 몰라, 같이 가! 신랑! 으으으, 잘한다! 으악! 붕, 붕, 터이, 터이! 역시 장난감 놀이는 재미있어, 터이! 으악, 으아악! 우와, 멋진 차다, 터이! 크헤! 으아아아악! 졸다가 지나쳐버릴 뻔했네, 으흐! 크헤, 흠, 장난감이 되어라! 터이, 터이! 으아악! 이번엔 이걸로 놀아야지, 터이! 흠, 흠, 녀석들, 그새 많이도 컸네 이건 동생들한테... 어? 내 차가 어디 갔지? 붕, 붕, 붕! 붕, 터이, 터이!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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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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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 아, 바쁘니까 방해하지 말아줄래? 으악, 아니, 아니, 잠깐만! 그런 게 아니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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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핑도 돕고 싶어, 아자! 제발! 고맙긴 한데, 지금 만들고 있는 게 파티용 5단 케이크라 아주 어려운 작업이거든 그래서 가게도 임시 휴업한 거고 제발, 아무 일이라도! 흐흑!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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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흑 어? 어? 여기 있다! 흐흑! 인형 놀이 계속하지, 아자핑! 흐흑, 흐흑, 그게 싫어서 온 건데 아, 자, 하, 하, 하! 아, 불쌍한 아자핑 루카의 인형이 되겠네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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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흑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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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흑 케이크 위에 올릴 마카롱들은? 이제 곧 완성이에요 흐흐흑! 너희들이 인형이 될줄 몰랐지 장난감이 되어라! 토이토이! 뭐, 뭐야, 이건! 아, 뭐 어떻게 내거야? 몸이 잘 안 움직여 어떡하지? 이래서는 케이크를 만들 수 없는데 형, 지금 케이크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에헴, 이봐, 너희는 이제 인용이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되지 토이토이 자, 왕자와 공주는 응? 안 돼, 아자핑은 왕자님이니까 좀 더 멋지게 웃어줘 자, 이렇게 인형들이 다 어디 갔지? 옷밖에 없네 응? 무슨 냄새가 나는데, 쭈? 응? 뭔가 타는 냄새야 아, 큰일 났다! 이건 내가 해결할게, 차차 자, 차! 어, 오빠들은 다 어디 간 거지? 어? 티니핑이 있나 봤쭈! 어? 캠! 애착의 캠이핑, 토이핑이야!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해서 뭐든지 장난감으로 만들어버렸쭈! 바로 캐치해야 해, 아자!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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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는 아자핑? 에잇! 여기서 하자!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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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 오빠? 카이로 오빠? 준 오빠? 세상에, 인형이 돼버린 거야? 으악! 으악! 토이핑이 도망칩니다, 바롬!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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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핑, 변신하자! 응! 알았어, 로미! 뜨거운 용기의 아자핑 타임! 응! 앉자!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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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의 생소는 여기의 프린세스 스타! 로미 언니! 하추핑! 아자핑! 어딨어? 으악! 인형 멋지다! 으악! 으악! 어어! 으악! 으악! 으임! 북! 어휴! 아악! 소리가 자꾸âmared 대화라! 토이토이! 으악! 으아 experience! Labour! 으아! 치우! 너무 치사한 거 아냐? 으앙! 이한 형.. 어? 일어나요! 어? 일어나봐요! 어? 아.. 정신이 좀 들어요? Um.. 아.. 준.. 으악! 그 옷은 뭐야? 눈 떠보니 이렇더라구요. 잘 어울리는데? 너야말로 웃을 때가 아닌데. 으악! 이게 무슨 꼴이야! 어? 인형이 서 있네? 뭐 어때? 자 그럼 이제 결혼식을 시작해볼까?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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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저거야! 피리피리 오는 크링! 어? 어디서? 으악! 으악! 장난감이 되어라! 털털이! 털털이! 으악! 으이! 맞아라! 으악! 으악! 신랑은 죽을 때까지 신부를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까? 네! 신부는 죽을 때까지 신랑을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까? 네! 꾸미야! 꾸미야! 이건 분명 끔찍한 악몽이야! 새왕 봐서 도망가자! 루카가 놀라서 기절하면 어쩌려구요! 잠시동안만 인형인 척해요! 그럼 맹세합니까? 그럼 맹세입맞춤을? 입맞춤 끼라고?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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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하하하! 뭐하는 거야, 토이! 크하하하! 더 이상은 안 봐줘, 토이핑! 끈질기도 너, 토이! 크하하! 웅! 위킹! 위轉! 위 Church! 위Пр收看 이 번호 인형CTV! 틀 contacting... 히 힣 힣 ret honey! 힣 힣 힍 힣 힣 힣 힣 힣 힣 힣 힛 힣 힣 힣 힣 힣 힣 힣 힣 لا! 책érica 도망醒 너! 힝 힣 힣 힣 힣 힣 힣 힣 힣 출동 방법이kyывают 힣 힣 Thunder尽 힣 도망치죠, 땅쥬! 뭔가 탈 게 필요한데 프린세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응? 좋았어! 꽉 붙잡아, 얘들아! 간다! 엥? 나 이상한 델 보고 있네? 자, 다시 한 번 엇? 에이, 뭐가 이래? 너무 느슨해서 돌아갔나? 중요한 장면이니까 제대로 해야지 내 소중한 입술을 이렇게 하필 카일이라니 그것만은 안 돼! 루카, 어딨어? 어? 언니다! 형들, 어서요! 빨개요! 으으윽! 으윽! 바로! 토이토이! 으윽! 말도 멈춰 토이핀! 슈으윽! 흩! 으윽! 으윽! 아, 페리페리! 페리페리 어둠크림! 거기까지야, 토이핑! 페리페리 스케치링! 큐브 속으로! 으아악!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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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핑, 토이핑, 캐치! 더 놀고 싶었는데... 토이토이... 앞으론 사람들한테 피해주면서 놀면 안 돼, 토이핑! 어, 참! 오빠들! 아, 저 밑으로 숨어요! 뭐야, 이 오빠들? 루카! 로미는? 갑자기 없어졌어! 아, 메리루! 왔구나! 근데 언니들, 여기 있던 인형 못 봤어? 인형? 어... 아, 저 주방에 있던 거 말이구나! 아는 분께 빌린 장식용 인형이라서 돌려주고 왔어! 흠흠, 재미없어! 나 갈래! 나 참! 로미, 나 간다! 그래, 잘 가! 어휴... 깜빡핑 소원! 으하하! 으하! 으하! 으챠! 깜빡핑! 인형이 됐던 기억 좀 지워줘! 알았어, 깜빡! 깜빡핑 소원! 깜빡핑 소원! 깜빡핑 소원! 으하! 멋지다, 차차! 이거 어디서 주문 받은 거예요? 무슨 결혼식이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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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이, 이상하다? 이 느낌은 뭐지? 기분 탓일 거야. 오늘은 좀 쉬어야겠어. 우리도 초대받긴 했는데... 왠지 가고 싶지 않아. 음? 왜요? 어? 야! 쭈욱! 아! 쭈욱! 하트로즈의 수상한 손님! 잘 먹었습니다! 으아! 으아! 헤이주 사진으로 소스 따위를 닦다니! 이런 스타를 한 번만이라도 만나보고 싶다, 통통! 으아! 으아! 으아, 통통! 꿈이 아냐!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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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똑같았지! 똑똑! 으아! 너, 티니핑이었어? 난 똑똑핑! 다른 사람의 모습을 똑같이 복사는 변신의 천재야! 음, 감쪽같이 속았네! 진짜 대단한 능력이다, 통통! 이렇게만 쓰기엔 아까워! 정말 아까워, 통통! 어? 무슨 말이야, 똑똑? 헤이주보다 더 유명하고 더 훌륭한 사람으로 변신하는 건 어때? 네가 잘 아는 어느 나라의 임금님이라든가, 통통! 아,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긴 한데, 뚜까? 그래! 너의 능력을 맘껏 펼쳐보라고, 통통!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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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왜 그래, 로미? 무슨 고민이 있었쥬? 아휴, 그게 말이야... 내일이 어버이날이라... 아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편지로 써서 발표하는 숙제가 있거든... 근데 아직 백지입니다만, 바롬... 한 줄도 못 쓴 거야, 차차? 아빠가 정말 보고 싶기는 한데... 뭘 써야 할지 모르겠어! 뿅이의 아빠는 훌륭한 분이셨쥬! 왕이신데도 무섭지 않고 친근하셔서 좋아, 차차! 으음? 아휴... 내가 이거 이렇게 벗어놓지 말라고 했죠! 늘 양말을 여기저기 신나게 벗어던지셨지! 야랑! 하하하하! 하... 우리 아빠는 양말을 신나게 벗어던지... 으아! 그런 걸 어떡했어! 로미! 손님 오셨어! 으음? 누구요? 흐흐흑, 글쎄, 누구일까? 으음! 으으음... 으음! 으앗! 아빠! 어, 로미야!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오시다니! 니가 걱정돼서 말이야. 잘 지내나 보러 왔다. 좋아, 잘하고 있어. 진짜 하트킹이라고 믿게 만들어. 방심한 틈을 타서 티니 하트윙을 빼앗는 거야, 통통! 어? 뭐야, 벌써 들킨 거야? 잠깐만요, 근처에 티니팽이 있나봐요. 그럼 안 돼! 그래, 안 되지. 뭐, 뭐가요? 야, 아까 연습한 대로 얘기해. 그래, 몬주 박사가 그러다구나. 알람이 고장 났을 거라고. 박사님은 안 오신지 꽤 됐는데요, 쭈? 어떻게 고장난 줄 아셨습니까, 바롬? 그건... 왕의 강한 마력 때문이지. 우와! 아휴, 잘 넘겼다, 통통. 자, 로미야. 네 마법종과 티니 하트윙을 나한테 줄이야. 어? 수리해달라고 할 테니. 어, 네, 아빠. 이렇게 쉽게 풀릴 줄이야, 통통. 네 마법은 최고야. 그래, 네 마법은 최고지. 응, 바보. 그걸 따라하면 어떡해, 통통. 왜 그러세요? 어, 아무것도 아니야. 자, 그럼 빨리 이걸 몬주 박사에게 가져다 줘야겠군. 벌써 가시게요? 응? 모처럼 오셨는데 차라도 드시고 가세요. 아니, 이게... 자, 자, 들어가세요. 어서요, 아빠. 잠깐만, 바로! 로미는 참 착한 아이예요. 항상 웃고 성격도 밝고 보고 있으면 저희까지 힘이 나요. 에이, 부끄럽게 왜 그래요. 사실 이한 오빠야말로 똑똑하고 못하는 게 없는 이 마을 대표 파티시에요. 하하하하. 로미도 참. 아, 그럼 난 이만. 하하하, 슬슬. 산딸기 케이크 나왔습니다. 에? 저 안 시켰는데요? 사장님이 꼭 드셔보시래요. 하하하하. 어쩌지? 케이크가 별로예요? 맛있는 건데. 아니, 그게 아니라... 로미는 아버님을 하나도 안 닮았네. 혹시 어머님을 닮은 거야? 잘 봐봐. 눈이 꼭 닮았어. 하하하하. 듣고 보니 닮은 것 같기도 하네. 엄마를 더 닮았다는 얘기를 듣긴 하죠. 엄청 미인이시라며? 한번 만나보고 싶네. 아버님, 다음에는 꼭 어머님과 함께 오세요. 저, 저기! 네에? 화장실이 어디지요? 저, 안쪽이요. 잠깐, 실례? 어떻게 된 거야, 퉁퉁? 내 마법은 3분밖에 안 갔어. 뭐? 야, 그걸 왜 이제 얘기해! 아빠, 괜찮으세요? 속이 불편했는데 비워냈어. 응? 너무 비우신 거 아니에요? 어? 어? 잠깐 쉴래? 어? 으아! 뭐하는 거야? 진짜 하트킹은 더 포동포동하잖아! 아! 나의 실수! 다시 한 번 해볼게, 똑똑! 하하! 오래 기다렸지? 으아! 응? 왜 그래? 큰일 났다! 응! 으아! 응! 어 아.. 어어 왜 그러세여? 무슨 일이야? 혹시… 또 악동핑의 장난 아닐깐쭈? 지니 하트윙으로 알아 보십시오, 바롬 어떡해! 아까 저버렸어! 방법이 없네, 나랑! 어떡하지? 어? 이건... 여기까지 도망쳤으니까 이제 괜찮아! 아, 힘 다 빠져 내 속아! 우와! 드디어 손에 넣었다! 로미의 티니아트윙! 이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마음껏 장난을! 시계 그냥 두진 않을 거야! 말도 안 돼! 분명 티니아트윙을 뺏었는데 어떻게 내가 있는 곳을 알아낸 거야, 뚱뚱? 밑을 잘 보시지! 아, 그때! 맞아! 자, 풀자! 그만해, 뚱뚱! 이것만은... 자, 봐라! 여기 있어! 여기야, 여기! 어서와라! 어서와라! 자, 봐라! 잡아둬! 아, 이건... 안 돼요! 루미, 받아! 응? 응! 바로핑크, 부탁해! 바론! 바로ご 통실할! 바로핑크 타임! 하하하! 바론 Music! 으응? 마음이 올바른, 성실의 빈세스 클라우디아! 이런, 똑가핑! 한 번 더 네 능력을 보여줘, 동통! 알았어, 똑가! 으흠! 으어! 프린세스가 두명! 아니야, 이 녀석은 가짜야! 속지 마, 얘가 가짜라고! 으아악! 어때? 어느 쪽이 진짠지 모르겠지? 그럼 나니만 퇴장할게! 안녕! 텅텅! 으앗! 오늘은 절대 안 놓쳐, 똥핑! 각오해! 흥! 어떻게 좀 해봐, 똑가핑! 으앗! 병이랑 똑바! 로미야, 파파야! 로미가 집에 없으면 파파는 허전해요! 티비핑 캐치 따윈 그만두고 집에 돌아오렴! 흠! 그만! 우리 아빠는 자기를 파파라고 하지 않거든! 흠흠흠! 그리고 우리 아빠는 배는 나왔지만 더 멋지고 잘생겼다고! 흠흠흠! 어떡해! 내 정체를 알아낸구디! 바보! 저 녀석, 티니핑 퀴즈대회 꼴찌였었죠, 바로! 변신 마법 말고는 재능이 없구나, 라랑! 눈앞에서 변신했는데 누가 모르겠어! 아악! 똑똑해! 피리피리 캐치링! 큐브 속으로! 으앗! 슉! 슉! 티니핑! 똑가핑! 캐치! 흠흠! 완벽한 변신이었는데! 똑가! 치! 두고보자, 통통! 거기서 열어라! 잠깐만! 캐치 안 하시나요, 바롬? 가짜긴 했지만 오랜만에 아빠 얼굴도 봤고 지금이라면 왠지 편지도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 자, 얘들아! 숙제하러 가자! 흠흠!